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저녁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네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매를 막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늦은 밤까지 기도하였고 한밤중에 같이 있던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옹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급작스러운 지진과 열린 옹문을 보고 자결하려던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성경의 네 가지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울과 신라의 억울함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선의를 가지고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선의가 악의로 반응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왜 바울과 신라가 억울할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솔직하게 착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은 참 많습니다 요즘 케이팝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가운데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인기가 있는 장르가 있는데 트로트입니다 얼마 전 한 트로트 가수가 신곡을 내었는데 그 가사 내용이 꽤 인기입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많이들 알고 계신 나우나 씨의 신곡 테스 형이라는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이 가수분과 소크라테스가 어떤 관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밀하게 소크라테스에게 인생의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가사처럼 모든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과 신라도 참 힘듭니다 바울과 신라는 평생 요정을 괴롭히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갑질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죄의 몫을 붙여서 심한 매질을 하고 매질로 상처투생이가 된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착고로 묶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신라의 선인은 몇 명의 선동자들로 인하여 악의로 가득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처럼 수천 년 전에 일이기만 할까요? 단지 바울과 신라만의 일입니까? 확신하건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을 섬기려고 팔버둥치지만 우리들의 선의와 섬김을 세상은 악의적으로 이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함의 감옥 안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억울함이 소망의 노래가 되어야 되게 해야 합니다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 분명 억울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억울함으로 갇힌 감옥 안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들은 오직 기도와 찬양 외에는 그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 원통함으로 이빨을 갈며 원안에 사무쳐 있었을 겁니다 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변호사를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억울한 상황에서 도망가고 탈출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억울함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억울함이 넘치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을 고난 중에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처투성이와 결박된 불편함 가운데서도 그들의 찬양은 환희와 감격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는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까? 차라리 욥기서의 욥의 아내의 말이 떠오릅니다 욥기서 2장 9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의 말이 우리 마음에 더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학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우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보다 더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박으라고 외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창조주이며 주권자의 신, 구원자의 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매를 맞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억울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고난 중에 억울함이 원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늦은 오후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제 갓 중학교 1학년이 된 한 소녀가 슬픈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은 어른이 관여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얘야 목사님이 기도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또 그 시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그 소녀입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오늘도 왕따 당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목사님이 더 기도할게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왕따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 왕따 당한 것을 제가 가서 학교 가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겠는데 학교 가면 더욱 일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이 아이가 오늘도 왕따 당했어요 라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전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갑자기 아주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그 아이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왕따 당했어요 예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너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대신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 전화하지 마 목사님 할게요 어떤 방법입니까? 너 내일 가자마자 학교 가자마자 네 자리에 가방을 놓고 너를 왕따 시킨 아이들 있지 주범 있지 그 아이들 앞에 가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지만 이렇게 못하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얘는 이 아이의 전화에서 저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그때는 저한테 고통이 고통이었어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저는 전화가 안 올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못할 거란 믿음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제일 오셔 그리고 5분인가 10분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야! 전화하지 말랬잖아!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이 아이가요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펼쳐가는데요 그날 목사님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자기 자리에 가방을 놓자마자 자기들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아이들 세 명에게 다가갔대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았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듣니? 그랬더니 목사님 기저기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미안하대요 더 이상 왕따 안 시키겠대요 제 길을 의심했어요 저는 목사인데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응답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그랬냐니까 이 아이가 그날 아침에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할 때 무섭더랍니다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아이는 더 이상 왕따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억울한 과 고난 가운데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오랜 신앙 생활을 한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참 답답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계자들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귀신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다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에 눈을 뜨게 하여 진리를 보게 합니다 여정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던 바울과 신라는 분명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에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가운데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스 1장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를 말합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에서는 버틴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버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신라에게 그냥 버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찬양으로는 가능합니다 버티는 믿음에 대해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출애국기 17장에서 르비딤 전투가 나옵니다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 단어가 또 사용되는데 르비딤에서 여우수화가 익히는 이스라엘 군과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힘이 닿아여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게 붙듭니다 언제까지요? 완벽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요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손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때 바로 이 믿음, 애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기도로 버티는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기도는 마지막까지 버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난주일 단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스가리아 강의 설교, 남은자의 기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합니다 남은자의 신학, 소수의 남은자가 다수의 백성, 전체의 백성을 살린다는 신학을 기반으로 남은자의 기도는 사명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은 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영적 추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바울과 신라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로 아픈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오로지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셔서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셨습니다 무시로 하셨습니다 잠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 고통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숭천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혀있을 때도 성도들이 기도로 중보하니 옥문이 열리고 풀려났습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에 성경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구절구절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삶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함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억울함으로 마음의 병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버티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0절은 참 이상한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신라의 기도로 지진이 일어났고 옹문이 열렸으며 죄수들을 묻고 있었던 모든 것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옹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신라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간수라면 바울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나 봅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래도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진행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전개가 이야기의 전개가 진행이 됩니다 갑자기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쑥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얼마 전 장례식장을 갔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아버님의 장례식장이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장례식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큰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녁에 아내분은 잠시 출타 중에 이 아내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장례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어떻게 진행할까 이야기하다 보니 부모님이 다른 교회에 다니셔서 그쪽 교회에서 짐례하기로 했고 저희는 위로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약속한 날 위로예배를 갔는데요 코로나 때인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사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가족, 친지들, 유가족들만 오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유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이 온 가족이 다 오신 거예요 물론 넓게 넓게 앉아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또한 다 지켜서 했어요 그렇게 위로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집사님에게 여쭙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장례 일정은 잘 잡으셨나요? 그랬더니 집사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렵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사님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진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예배, 입간예배, 발인예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속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고 저도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발인예배 가운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제가 장례 발인예배를 준비하면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발인예배, 천국환송예배를 30장을 준비하고 주보를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혹시 하관예배를 부탁하면 어떡하지? 약속 안 되겠지만 그래서 10장은 하관예배 순서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환송예배, 발인예배를 하면 30장만 드리고 혹시 하관예배를 하면 10장을 더 꺼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 다음날 갔는데요 천국환송예배, 발인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장지까지 같이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하관예배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은 아니깐요 제가 그 다음에 일종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종들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천국환송 발인예배와 하관예배와 또한 장지 가서 또 다 모시고 가족들과 위로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집사님 제가 감사하죠 귀한 장례예배 가운데 저를 초청해 주시고 함께 육아족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감사한데 사실 저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인데 기독교 집안인데 딱 두 가정만 독실한 불교 집안입니다 이 두 집안을 위해서 저희 가정 모두가 기도했는데 이번에 아버님 장례식 가운데 이 두 가정이 처음으로 예배를 하는 걸 드려봤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다르더래요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뭔가 예수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기로 결단했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멘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얼마나 신이 나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 생명 사역이 진행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장 우리 11월 9일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특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기도로 이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특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각성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태식장 작정 기도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보금 도시락을 준비했대요 곧 우리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매, 생명 사역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사용하셔서 생명 사역, 영원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영적 추수의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억울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삼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과 생명 사역과 영원 구원의 사역 가운데 사용되게 하라 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오니 주여 베풀만한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